아픔은 셀 수 없습니다. 계역실은 아픔을 잃게 잃게 어쩌면 더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릅니다. 1년 동안은 왜 1년 1번도 안 해보셨는 거에요? 1년을 내가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시간들은 사실 없어요. 내가 이제 지금 저번에 핑계밖에 있는 수는 없지만 좀 자식으로서는 죄인이죠. 그는 저의 잠시와 보는 게 아니고요. 제작진은 계역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. 혹시 좋은 때 때문에 어머니와 만날 수 있었는데요. 근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하셨을 때, 그는 저의 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는 저번에 상처만 남았으나, 그는 그들도 직업계획에 간다고. 근데 이 차가 안 있으나, 제가 사는 싶어서, 나는 지금도 비워본 거야, 가끔씩 해달라고 하지.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